상대사 패배는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한재 선수가 어쨌든 자존심 회복을 해야됩니다 자 그러나 상대 선수들이 지금 박규현 선수 서브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장한재가 일격을 당한 채 본인 서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장한재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거든요 2대 이동점 빠른 랠리 박규현의 자 복수를 해낼 수 있을지 동점이에요 그리고 앞서갑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본인만 생각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그라마 네트에 가로막힙니다 앞뻑하시고 있구요 강차가 이어집니다 마무리 장한재입니다 주웠습니다 네 장한재 두 점차 앞서 있습니다 이번엔 선재 박규현이 잘 내주고 나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득점했던 박규현이구요 장한재 서브 아 어헤 에치에요 자 하나 더 도망가죠 맞춰주면 안 되구요 그렇습니다 자 또 한번 서브의 위력을 또 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박규현 가볍게 하러니깐요 박규현 첫번째 게임 가지고 옵니다 리그 3위 4위 5위팀하고 붙어있어요 그러니깐요 일정표를 왜 이렇게 짰을까요 자 두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박규현 3구 때려왔습니다만 그렇죠 벗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너졌어요 자 지금은 다시 회복으로 해 중요한데요 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선제공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올 아 걸렸어요 아 걸렸네요 지금 디펙트력이 있기 때문에 리시브에서 좀 약간 맞춰주지만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파이블볼 아 그러나 흔들리고 있는 장안재기 때문이에요 그런걸 잘 지켜내고 있는 박규현 선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텼죠 네 자 넘어오구요 다시 한번 찬스 볼 네 스마시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실제 박규현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지 6대7 상황 네틱 서브를 버텨야 되는 장은재 서브로 점수를 더 벌려놔야 되는 박규현입니다 아 네틱걸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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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